이자윤수 가요 맞나? 응, 너를 잘한다고 그러더라고 너를 잘해서 하면 되게 좋은거에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또 같이 아이돌이라는 흉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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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흉이니 같이 지도하는데 흉이니에 성실해요 내가 한 번 내가 다 찬양하다고 그랬어 야 여기 앉아있어라 그랬어요 안 앉아요 왜? 아직은 제 아이돌이 아닌거 같아요 안 앉아요 흉이니는 여신이에요 여신해요 뭐 그런 친구들 많고 예전처럼 아이돌이라고 개평자고 그런 애들 없어요 그리고 연기 못하는데 억지로 하고 그러지는 않는거 같아요 어.. 근데 저는 음.. 뭐.. 이렇게 아이돌로 해서 연기로 연기하는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하나의 연기자가 되는 하나의 길이긴 하지만 제가 추천하고 싶은 길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저도 제 딸이 있는데 제 딸은 어.. 저는 영어 교육을 바라보고 시키고 있고 그리고 영어를 독립영화를 바라보고 시키고 있습니다 자.. 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